하나님의 말씀 10편 93편입니다. 10편 9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혼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영원까지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까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본 10편 말씀은 요호와의 통치의 경고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경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은 시간적으로 영원전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속 미친다는 것이고요. 또 그 주권은 공간적으로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존물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심령 한 심령이 바로 심령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유에 줄어서 우리를 통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은 영계와 자연계 그리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는 그런 아침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사도바울이 디모데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다고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다스리세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어떠한 다스림인가? 말씀의 다스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온약 안에 있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마음을 다스린다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노아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어요.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마음과 생각으로 노아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고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리포스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이야기 오늘 이 새벽이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시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큰 물이 큰 물이 큰 물이 그 물결이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물소리 큰 파도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큰 물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이 큰 물결과 같은 그런 힘든 문제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시편 기자는 이미 이런 그 큰 물 큰 물결 같은 큰 파도와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을 고백하면서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닥치는가 하는 것을 답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큰 물결들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앞으로의 닥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전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 이 큰 물결 같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큰 물 큰 물결 큰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닥치는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물결이 있구나. 큰 파도가 있구나. 이 큰 물소리 큰 파도소리가 들려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시인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큰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높이 계신 요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큰 이이다. 물소리보다 파도소리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분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도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요. 그 많은 물소리 파도소리가 들려오고 보여진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고 한다면 여기에 답을 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은 먼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방법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배타는데 평생 동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만난 이 풍랑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하소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른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파도를 딛고 걸어가다가 뭘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봤습니다. 풍랑을 봤습니다.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죠.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문제될 게 없는데 왜 바람을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느냐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큰 물이 또 큰 파도가 시각각으로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변에 눈길을 빼앗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나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주변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요 파도 속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큰 파도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요.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글소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의 지배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세요. 내가 영접할 때만 통치하시고 또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만 통치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라는 얘기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참된 평안함과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사람만이 이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주신 강단 메시지의 주인공 베드로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걸음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평화의 통치 행복의 통치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보면 아직도 보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변이 있어요. 나의 가정 가족들입니다. 가문 주위의 친구 또 지인들까지 살펴보면서요.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권력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모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전도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름을 그 얼굴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교육을 하시면서 영원까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토록 받듯이 우리의 주변 기도의 대상 모든 분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